웹사이트를 찾아보니깐 가장 한글로 제일 쉽게 DNA의 구조를 나타내는 그림이 있더라고요. DNA가 보면 이렇게 꼬여있는 거 우리 아까 몇 번씩이나 봤죠? 그죠? 봤는데 이 중에서 두 가닥이 있는데 두 가닥 중에서 한 단위체를 가만히 끊어서 보면 이 형태입니다. 염기가 있고 당이 있고 인산이 있는 이 기본 단위를 뉴클리오타이드라고 한다. 이 뉴클리오타이드가 연속적으로 연결되어서 두 가닥이 마주보는 형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염기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ATGC라는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A는 T와 마주 봐야 되고요. G는 C와 마주 봐야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가장 안정한 DNA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세포는 이러한 여러 가지 타입의 여러 가지 종류의 DNA 손상을 복구를 하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가닥 끊어지는 것 두 가닥 끊어지는 것 아니면 어떤 화합물이 가서 결합하는 형태 등 여러 가지 형태의 DNA 손상에 대해서 우리 세포는 여러 가지 메커니즘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한 가지 메커니즘으로 이 모든 것을 처리하는 건 아니고요. 굉장히 복잡한 메커니즘을 이용을 해서 손상의 종류에 따라서 효과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복구를 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 중에 이분이 하신 것은 여러 가지 손상이 있다고 했는데 특히나 한 가지 여러 가지 긴 DNA에서 어떤 베이스, 염기가 손상받았을 때 염기가 손상받았을 때 어떻게 복구를 하는지에 대한 어떤 연구를 했던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서 이 C가 어떤 화학적으로 불안정해서 구조적으로 어떤 아미노기를 잃어버리면 다른 형태 U가 되게 됩니다. U는 사실은 DNA에 존재하는 게 아니고 RNA에 존재하는 녀석인데 이제 유라실이 되는 거죠. 유라실이 되었을 때 그러면 G와 유라실 짝이 안 맞죠. 그렇죠. C와 G가 제가 짝이 맞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C와 G가 짝이 되어야 되는데 U와 G가 짝이 되어 있는 상태. DNA 손상이죠. 이 손상을 어떤 효소가 글라이코실레이즈라고 하는 효소가 와서 인지를 하고 이 유라실 연기를 잘라내고 다른 효소들이 와서 나머지 부분을 절단을 하고 또 다른 효소가 와서 이것을 메꾼다라고 하는 베이스 엑시지널 리피어라고 하는 복구 기작을 연구를 하고 많은 연구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이분이 하신 일들을 요약을 하면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다시피 이 자외선 등에 의해서 자외선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어떤 큰 덩치에 우리가 DNA 손상이라고 하면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화합물질에 의해 가지고 DNA에 결합한 형태 이런 다양한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DNA 손상에 대해서 이 복구 기작이 작용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자외선을 만약에 조사를 받게 되면 DNA 손상이 일어나는 것 이것을 다른 어떤 최소 사람에게는 최소 8개 이상의 단백질 또는 단백질 복합제 왜냐하면 8개 중에 한 단백질 복합제는 한 10개의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약간 컴플렉스 복합제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단백질들이 작용을 하는 거죠. 사실은 최소 8개 이상의 단백질이 인간에서는 작용을 하는데 이 손상 부위를 절단을 해서 이 갭을 한국말로 하면 뭐라고 하죠? 틈, 이 틈을 다시 다른 효소가 와서 다른 단백질이 와서 메꾸게 되고 결국은 이 틈 끝은 또 연결하는 다른 단백질이 있습니다. 이 단백질이 이 틈 끝을 연결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손상 부위를 완전히 치료하게 됩니다. 암은 한 세포에서 어떤 DNA 손상이 일어났을 때 제대로 복구가 되면 정상적인 세포로 성장을 하지만 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 세포는 데미지, 손상을 가지고 있는 DNA를 가지고 계속 성장 속도도 빨라지고 결국에는 세포 덩어리가 종양이 발생을 하는 거죠. 전이, 우리 전이 잘 아시죠? 그렇죠? 암 발생도 중요하지만 전이도 중요합니다. 전이는 종양이 크면서 종양이 크면서 이걸 보시죠. 종양이 발생하고 커지면서 결국에는 혈류에 닿게 되고 혈류에 암세포가 진입을 해서 온몸으로 여행을 하게 되면 이게 전이죠. 그렇죠? 이게 암세포가 전이도 그렇지만 또 그전에 암세포가 성장하면서 주변에는 사실은 정상적인 세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정상적인 세포가 암세포가 계속 무한정히 자라다 보면 이 정상세포가 정상세포가 살아나가는 데 필요한 모든 영양분을 취하게 되어버리죠. 그러면 정상세포가 죽게 되고 이게 만약에 어떤 중요한 기관이라고 치면 그 기관이 활동을 못하는 거죠. 장기가 장기가 죽게 되는 겁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담배 태우면 이 벤조파이렌이라는 게 결국에는 DNA 구조 사이에 끼어들게 되고 결합하게 되고 만약에 유전자가 굉장히 중요한 유전자라고 치면 여기서는 P53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종양 억제 유전자라고 하는데 종양 발생을 억제하는 유전자예요. 여기에 만약에 결합을 하게 돼서 이 유전자가 손상을 입게 된다고 치면 굉장히 암 발생률이 높죠. 결과적으로 보니까 모든 사람의 암을 조사를 해보니까 약 한 50%는 이 P53이라는 종양 억제 유전자에 이상이 있더라 라는 게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아 이 담배를 피면 몸에 안 좋다 몸에 안 좋다고 얘기하지만 상식적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렇게 암을 발생시키는지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것은 뭐냐 하면 Do you work hard? 너 열심히 일하냐? 항상 교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점은 나의 양력이라든지 과거의 어떤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짧게 인터뷰를 하고 생각을 해보겠다. 그건 이 방에 와서 그냥 잠시 한 두세 달 트레이닝을 받겠다는 거였거든요. 이 방에서 계속 있겠다는 게 아니라 이 방에서 경험하고 싶다. 그 로테이션을 하고 싶다는 것인데도 굉장히 엄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연락을 주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가 마침 연락이 와서 이 방에 들어가게 됐는데 가보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정말로 너무너무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우리가 얘기하기로는 아침에 좀 일찍 와서 저녁에 일찍 퇴근하는 9 to 5라고 얘기하죠. 9시, 5시 9시 주문 다시 퇴근할 거라고 보통 생각을 하시죠. 그죠? 여기 가보니까 안 그런 거예요. 너무 아침에 일찍 오고 너무나 늦게까지 미국 친구들이든 다른 외국 친구들이든 너무 열심히 하는 와중에 이 교수님은 더 열심히 하고 계세요. 학생들보다 연구원들보다 더 일찍 나오시고 더 늦게 퇴근하시고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